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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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불가능 신심이 불가능 불가능 지금 창문이 신심이 안이 안이 불가능 불가능 성령도 심지어 요원하며 너를 깨끗한 맘을 잃어버리지 않게 예수, 예수님과 제자리에 대하여 제자리에 대해 원해 제자리에 대해 그리우고 제자리에 대해 저장 안성 이스라엘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소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성령의 풀로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기름을 서서 기름을 서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기름을 서서 기름을 서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기름을 서서 기름을 서서 성령의 풀로 성령의 풀로 기름을 서서 기름을 서서 기름을 서서 기름을 서서 기름을 서서